박수와 환수함이 있어야 가수들로 나옵니다 박수가 없으면요 노래하다가 무대로 내려갑니다 고집이 있어서요 우리 선배님 한번 오셔볼게요 가수님 이름을 딱 보면요 아시죠? 박수 자 우리 선배님 오십니다 정의약한 남자 고영준씨입니다 어서오세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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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우하, 우하, 우하 아이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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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이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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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사랑이가 불길 왕을 던져있으네 왜 왜 끝까지껏 잊으려 하는데 저는요 어 언니아 똑같아진 친문아 역은 귀족해 반갑습니다 올해도 며칠 안남았네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간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. 자 이번에 또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셨던 거죠. 남자의 길입니다. 내 사랑이 묻지 않는다. 비바람을 해치고 왔다 거칠은 길을 달려왔다 그리를 모르고 남자에서 여자야 말하지마다 사랑이 뛰고 늘었는 바람을 씻어봐요 이젠 너 하나만을 사랑한다 나의 생을 주련다 내 사랑할 길을 늦지 말라 우주 모르고 물 끈기고 큰소리 치고 새겼다 우리를 모르고 남자의 숨은 여자야 말하지마다 여자가 열 번을 울려 남자는 두 번을 울려 이젠 너 하나만을 사랑한다 나의 생을 주련다 아 아 아 아 아 하하이 하하이 액콜 액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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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몬아 성녀의 작가처럼 똑같은 파티 노래입니다. 그 아웃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갖고